전후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란다. 정장님 같은 경우에는 바른 생활 사나이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. 야, 약통. 빨리 가실게요. 천안함에선 이런 거 구경도 못했을 거라. 새벽 12시 넘어서 같이 라면 먹고 이러던 기억이 납니다. 필승! 몸은 괜찮냐? 동혁이가 친구처럼 정말 많이 챙겨줬던 것 같아요. 대한민국! 여느 때처럼 전투배치를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좀 이상한 느낌이 있었어요. 자연배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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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. 이사미 표들! 무슨 일인가? 전투발생! 전투발생! 적정으로부터 비격존! 비급지원 봐라! 비급지원! 잔잔. 좌 Freya! 향연 앞으로 추석 기여름까지 왔다!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